이거 지금 세겹이라는 거죠. 한번 뛰어보세요. 여기서. 사사해 그냥 이렇게 펄쩍펄쩍 이렇게. 다리만 탁 탁. 얼굴 다 안 나와. 어때요 쿠션이? 딱 좋아요. 너무 무르지도 않고. 그렇다고 또 단단하지도 않고. 미끄럽진 않잖아요. 인조자대니까. 그런데 또 뛰었을 때 쿠션도 오히려 너무 푹신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많이 해보고 세겹인 것 같아요. 4겹, 5겹, 2겹도 깔 수 있는데 다 해보고 세겹인 것 같아요. 2겹, 6겹, 6겹이. 3겹, 9겹, 8겹, 9겹, 9겹, 10겹. 4겹, 9겹, 10겹, 7겹, 10겹.